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익시장이 최근에 오늘 저도 시장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정이 진짜 장중에 끝나버리는 흐름으로 됐는데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것도 이제는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막판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왜 이렇게 시장이 좀 강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 시간에 또 여기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는 한국투자증권의 박채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회 보니까 새롭네요. 두 번째인데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좀 얼떨결이 했는데 역시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편하네요. 그때보다. 오늘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린 대로 시장이 진짜 이게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질 땐 또 빠져줘야 되는 게 또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너무나 좀 강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움직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9포인트까지 1%까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계속 올리면서 마이너스 1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은 플러스 4포인트로 막감을 했거든요.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한 게 12월 한 두째 주? 이때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또 우리 개인들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탁금이 6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팔면 그걸 다 받아내면서 끌어올리는 11월하고 12월 초에는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무지막지하게 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좀 먹었어 그러고 파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또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외국인 수급이 좀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 수급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근데 외국인이 좀 변할 거라고 보셨던 근거가 좀 있으신 건가요? 11월 달에 들어온 자금이 6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미국계 자금이 1조 나머지는 다 영국, 영국에서 2조, 룩셈부르크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유럽계 자금은 좀 단타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해치펀드도 좀 많아서. 그래서 6조 중에 4조가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했었는데 오늘도 또 계속 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한 3천억 정도 팔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기관이 같이 팔다가 오늘은 그렇게 매도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억 정도 기관이 팔았고요. 개인만 오늘 좀 산 코스피 시장이었고 반대로 최근에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겠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코스닥 쪽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4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오늘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1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350종목, 하락 종목 수가 500종목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낙폭 줄이고 하이닉스 플러스 나고 그러면서 이제 4종목은 좀 안 오르는 그런 시장이 요새 계속 되는 양상이거든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4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상승 종목이 612종목, 하락 종목이 680종목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 바이오랑 오늘 반도체, IT 이런 부품 쪽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견인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0.7원 하락하면서 1093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보니까 어제 오늘 딱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이제 밑에 있는 동생들은 정말 죽어 지내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쉬니까 마치 그 이제 아우들이 이제 뒤따라가기라도 하듯이 오늘 보니까 뭐 일부 SK 머트리얼즈라든가 이런 이제 소부장 대표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또 거기다가 2차전지 관련주도 막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 결국에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간 건지 아니면은 결국 키맞축인 건가요? 이게 시장을 보실 때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키맞축이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엊그저께 봤었던 어딘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서 중에 참 괜찮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도주의 조건. 주도주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일단 가장 가슴에 왔던 거는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주도주가 되려면. 그래요? 2020년도에 20배 올랐는데 2021년도에 또 20배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덜 올라야 되고 관심이 없어야 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예를 든 게 2019년도에 스마트폰 부품이 폴더블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들을 2020년도에 체크를 해보면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많이 오른 이제 업종을 보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2차 전지였는데 2018년, 19년 그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차 전지도 주가가 2018년부터 꼬꼬라지기 시작했었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막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2020년도에 뜬금없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정책 효과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2018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안 하면서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엄청 좋다가. 그러면 한번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제에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현물 가격 발표가 있었는데 DDR4 8GB 기준으로 전월 대비 6.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컴퓨터 부품을 사러 가는 곳이죠. 용산 말고. 용산. 용산 말고. 어디로 가나요? 옛날에 저희 때는 용산이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다나와. 다나와. 다나와에서 찾아보면요. DDR4 8GB 기준으로 3만 7,200원 합니다. 한 달 전에 2만 6천원이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30%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가지는 의미는 크진 않는데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애플이 엊그저께 30% 생산 늘린다라고 해서 아침에 5% 급등했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 IM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도에 S21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고 지금 PC 판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PC 판매도 지금 디램 익스테이지의 1분기 전망에 따르면 7,421만 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3개의 축이 이제 모바일, PC, 서버인데 두 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버도 12월부터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재개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서를 많이 안 하니까 이쪽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12월 달에 마이크론 대만 공장 정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은 계속 타이트해지는데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면 고정거래 가격도 조만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시황 얘기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취합을 하잖아요. 그 느낌이 뭐가 드냐면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한국은 뭘 해도 되는 지방 같아요, 요즘에. 모든 게 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정전 사고 나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랬잖아요. 엣니지라는 일본의 글라스웨어가 갑자기 정전이 나질 않나.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한국에 좀 뭔가 되는 쪽으로 또 거기다가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것도 MSCI 지수에서 한 7개인가 8개가 제외됐잖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생소한 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항상 제외가 됐는데 중국이 들어오면 한국이 피해를 받는데 요즘에는 이게 또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중국이 나가니까 한국이 빈자리로 메꾸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한국은 올해는 진짜 되는 집안인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1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특징주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전이 오늘 수급도 엄청 좋았고요.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이게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인데 정부에서 에너지 연동제 발표하면서 이거 한전은 항상 그랬었거든요. 유가 오르면 전기요금 좀 더 받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치적인 것들,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으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키맞추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못 올랐던 것들 좀 올랐고. HMM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MSCI 개편.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을 지수에서 다 빼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FTSA도 그렇고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 개편 영향에 HMM이 들어갈 것이다. 걔들 빠지고. 그러니까 이 HMM도 시가총이 커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3분기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고 오늘은 미국 정부의 풍력 태양광 보조금 연장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OCI, CS윈드 이런 종목들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또 좀 떨어진 종목 보면 빅히트 엔터가 이게 사실 오버행 이슈는 처음 상장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40만 주 시간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도. 그런데 빅히트가 스틱이 여전히 지분이 많네요.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도. 40만 주 팔아도 8%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나오면 매물 나오고 나면 그런 매물을 좀 받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쨌든 장 분위기가 약간 코스피가 그동안 달리다가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박재영 지장님이 어떻게 보세요. 연말까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도 항상 12월 중순하고 연초까지는 항상 코스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봐도. 그런데 올해는 물론 조금 더 일찍 시작이긴 했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또 11월 달에 너무 대웅주가 달려가지고 좀 숨고르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은? 사실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염차영이도 방송 오래 하셨고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말하기 굉장히 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개인들이 팔 거다. 왜? 배당 받기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수거든요. 저도 올해 영업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연말에 그런 전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코스닥을 이제 지금 뭐 약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효과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항상 뭐.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딱히 맞는 것 같지 않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대형주가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11월부터 6주 동안 22%가 올랐거든요. 지수만. 지수만. 그게 참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자금이 이게 장기 자금이 아니고 11월에 들어왔다가 조금 불안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대형주가 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11월부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쉬었거든요. 그러면 또 키 맞추기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쪽에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 코로나 확산이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저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서요. 대형주가 좀 쉬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 내년 1월 이때까지. 그리고 대형주는 다시 가려고 하면 몇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확실히 아까 서두에도 수급 얘기하실 때 외국인이 12월경에 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11월 달에 대형주가 급등했던 배경은 역시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기 때문인데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가 좀 당장 또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동안 수급이 비워져 있던 코스닥 쪽으로 약간 매기가 이전되면서 지금 약간 중소형주 종목 장세로 시장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가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좋지 않나요? 좋죠.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정말 짭짤한 시장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짭짤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시고 좋은 종목들, 길목만 좀 잘 지켜도 이렇게 순환매가 좀 잘 펼쳐지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좀 계속 연말 연초까지 한번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정도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또 깔끔하게 한국투자증권의 박채영 차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